탑라인 타워를 밀러간다 탑라인으로 또 가서 탑라인 타워밀고 근데 리뷰가 밀리네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도 40초 남았고 와 소박하지 진짜 일량이 팀호가 아주 오케이 오케이 위로 갑니다 아 거미줄 괜찮아 괜찮아 난 패기다 패기 빠 일루와 일루와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탑쌓 길게 했다 오케오케 잡을 수 있다 이거 잘 보세요 K10의 콤보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빡 기가 막히죠 그냥 와 일루와 일루와 와 큰일에서 잡고 아칼이 진짜 세네요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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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잘하긴 잘한다 그쵸 와 개구맘 진짜 혀만 길었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혀 하하하하하 너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와아 그렇죠 매력이죠 와 저 아카리 어떻게 해야되지? 마법하게 가야겠네 일로와 찢어 뭐라는거야 자 자 자 어 뭐야 1 1냥이 뭐야 이거 소라깡국이 3사람이 되었잖아 뭐야 이게 소라깡템 봐봐 뭐지 장난 아니네요 이게 뭐니 장난 아니네 와 진짜 괜찮습니다 우린 지지 않았어 아직 뭐 납불로 다윗킬 막 4대 3대 하 모르겠네 와아 진짜 대박이다 소라카 힐이 어 가나요 가 짜오야 가야지 우리 4대 4.. 5대 2인데 짜오야 이따가 아마 애가 또 워버거를 가면 솔바론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존재 이유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솔바론 오케이 컨으로 솔바론 오케이 오케이 스케일 다 피하면서 스케일 다 피하면서 타원을 빨리 믿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일로와 이게 엄청난 차가속도 오케이 오 너무 쎈데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여기 뒤통수 멀치네 와 아칼리 아칼리 어디있어 아칼리 아칼리 오면 다 죽겠네 아칼리 없어도 죽어 뭐야 이거 디방거 벗어 디방거 벗어 아아 템이 좀 나가야겠네 와아 미쳤다 아칼리 죽었다 쟤도 죽나요 아 죽지 않네 아하하하 짜장 진짜 아 근데 확실히 좋아요 팀이 만약에 더 그렇지 7분동안 세네요 파워 깨지는 그 순간까지 아칼리 보셨죠 아 좋아 빡다 나가는거 보셨죠 죽는거에요 아칼리한테 자 먼저 세일 아칼리 아 그래 얘껀데 아 얘 뭐 하는것도 없는데 CS댈이 먹어 아핰핰흐흐흐 아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가 놓친다고요? 아 이게 진짜 딱 딜 계산해서 그쵸 형 따라 툭툭툭 넣었다가 EQ9 빡 EQ9 와 지금 티모가 먹으려고 똑 한번 거운 것 같아요 와 진짜 진짜 지능적이다 저거 그렇지 독으로 먹었으면 어 미안 아 미안 난 리시를 해줬는데 다 먹어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실수 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갱맘에 해본 짓이야 아 죽겠네 아니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특히 다리우스 아 다리우스 출혈되미지 그쵸 그게 진짜 꿀이에요 걸어놓고 아 리시야 안녕 피가 쭉쭉 달아 아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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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틀린 덫을 잘 깔아야돼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좀 아닌데 가자 가자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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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칼리가 옵니다 한 명 딱 쳐주고 또 또 또 아 아칼리 아칼리 아 아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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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쎈데요 이거 사일런스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딱 딱 모락감 쓰고 딱 이렇게 이렇게 다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어 아아 아아 전멸 아 쏘라카도 은근히 아프네요 첫을 처치했습니다 아아 저거를 마무리 못하네 아아 전멸 아아 쏘라카 우와 역시 다이아구나 아아 정말 이길거 같아요 Divine 아아 세주 아아 아아 네 다시 아아 왜? 왜 소라카이 ele 안겼어? 아아아 엿광광 빨리 가야돼 이거 좀 잡아가야돼요 티모 티모 고 고 하난마디아 가 왜 안나오지 이거 꿋꿋이 기어가는 왕기를 해야되겠고 아직은 많이 약한거 같아요 어떤템이 나온 왕기가 될까? 오모그에 임피에 스태틱 조금만 나오면 돼요 얼마 안남았어요 두개만 더 뽑으면 돼 세개만 더 뽑으면 돼 막타를 상대방 팀이 때려주면 막타먹는 비법이에요 때리고 나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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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 지금 디딕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오 지금 많이 들어가네 피바라기 스택도 사실 중요하니까 12 섹초부터 쓰는 풀스테이고 이런데 어머 위험해요 저거 이거 지금 움직이면 흰자가 아니라 와 딜이 진짜 쎄죠 딜이 진짜 잘 들어가네 어머 헬이 풀렸다 곧 잡아놨다 아니요 하하하하 우와 우와 별부름 별부름 아니었으면 살았 수도 있었는데 아깝네요 아아 침묵 때문에 쓰지도 못했어요 모란검을 원래 모란검을 쓰고 도망갔어야 했는데 많이 밀리네요 많이 밀리네요 확실히 이 팀이 좀 잘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한 라인만 더 사왔으면 너무 안 쓰겠어요 확실히 콤보 하나는 진짜 센 것 같아요 누킹 평타 2Q 궁 누킹이네요 확실히 궁은 타겟팅이니까 맞추기 쉽잖아요 아 이하고 Q 이하고 Q 자가 보이지 아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어 잠깐만 위험했어요 어 보석밟국 아, 궁 쓸 걸! 아, 잠깐만. 잠깐만, 나 트돌인데? 나 트돌인데? 잠깐만 트돌! 트돌인데? 아, 트돌! 야, 이게 킬에 눈이 멀다 보니까 아쉽네 아, 소라카 죽일 수 있었는데, 아 아, 소라카가 죽일 수 있으면은 지금 소라카 탱왕으로 가네 소라카 탱왕 멋있어 아, 탱왕은 가네 나한테 말려가지고 아직 안졌어, 우리 아이가 지지 않았다 아, 이제 진짜 잘 컸네 아, 참 케이틀린도 오버됐는데? 아, 아니에요 아직 어시가 있어, 어시 어시가 위안쪽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아, 저것저것 아, 진짜 아깝다 투옥점이 있는 게 좋은 거일 수 있어요 돈 벌기? 그쵸 돈을 벌고 솔바론을 하든가 하겠죠 조사해 보도록 하죠 와, 저기 소다카 이즈가 너무 잘 컸다 너무 큰 거 알죠? 너무 큰 거 알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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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을 수 있을 거 같아 왠지 이제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일로와 봐 좋았어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일로와 오케이 일로와 오케이 좋았어 다 다 다 얘도 얘도 와 이즈리얼 잘했습니다 내꺼는 박타 그렇지 하하하하 미드 축적 미드 축적 미드 축적 아 2300원 좋다 바로? 일로와 일로와 아 아 모자라 됐다 가자 모자라 쓰시네요 4원 가자 그냥 만원 가자 이제 만원 가야겠다 난 돈이 필요해 아 아 저기 꿀라인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집안이 털리겠어 아니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오케오케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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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아직 시간 많다 시간 많으니까 오케 난 꿀라인을 먹어 가야돼 하하하하 내가 잡을 거야 난 라인을 하하하하 오케오케 아 안돼 안돼 오오오오오å 디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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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킨다 디레 아하 바론 잡았어 네 잡았어 잡았네 손천 와 돈 많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틱을 뽑아주고 원 보거 가는거죠 다음 뚫밤을 으아야죠 미드케일 트리는 존재의 이유 와 딜 차이가 날라야죠 거기다 음피까지 나와서 나이는 가지 않습니다 생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아요 자 이제 한타 아칼리부터 딱 녹이면 사실은 어 아칼리 아칼리 이거 잡으면 돼요 막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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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 막타! 와 그렇죠 소나카 군까지 뽑았고 아칼리가 던졌어 이거 이겨요 이겨 근데 라인이 너무 안좋아 와 스크린 1100 어 어 소나카 모란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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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써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껴야죠 모란건을 왜 헤헤헤헤 까먹었지 아냐 아니 다이언도 액티버 아이템을 잘 못써 오!!!! 봐봐요.. 모나가면섰으면 죽었어요 wariy Kenya 아이고 여기 aqui 어? 오케이 원고보엇까지 좋았어 라인관리 이거 오더를 해야 해요 난 경호관 오더를 해야죠 아무도 날 죽일 수 없다 다음 바로는 내꺼다 갑시다 내가 탑을 밀게 빵 엄청난 푸시력 일로 일로 어디가니 나 무시하고 가네 얘까지나 무시해 정말 기분 나쁘다 오케이 라인이 좋아지고 있어요 억쟁이까지 나오고 나왔다 나왔다 이겼다 이겼다 끝났다 갑시다 어 잠깐만 바텀에 가야돼 여기 상탄만 익히면 여기 상탄만 익히면 빨리 가야돼 가자 좋아 왜 없어 애들 어디갔어 나 신발 신고 왔는데 어 좋아 좋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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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가지마 앞에 가지마 앞에 가지마 제발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제발 오 쌍돌 그림자까지 땡겨봐 땡겨봐 한번 너의 존재의 일을 보여줘 블리츠 아 서다카 아 잠깐만 아 그렇지 무빙 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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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딱 딱 아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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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오케 오케 딱 오케 구 쓰구 빡 엘리트 축구 소나카 축구 아 가자 이제 가서 몰아가면서 가자 급판때를 몰아가면서 쓰구 마음의 안정이 취해졌을 때 몰아가면서 쓰는 가자 가자 나랑 비슷한데 빡 그렇지 그렇지 오케 오케 하하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넌 죽었다 이제 따 따 따 따 따 그치 마무리 기지가 털리네 억제기가 부서졌어 또 안돼 야 야 하하하 제가 아 안돼 하하하 아 아 이거 어떻게 죽인건데 하하하 게임이 재밌어졌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신행인 신이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놓고 있어 뭔가 보여줄 수 있다 근데 팀원 저기 왜 누워있지? 아디야 민희한테 맞아 죽었나? 아니 본진해 본진해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하하하 요기움 뭐에요? 자고 있는데? 그냥 편하게? 좋아 좋아 gusta 저게 왜 HQTO가 슬슬 바론이 나올 때가 슬슬 와요 슬슬 옵니다 박음 타이밍을 35분 1초 아 1분 남친 남았네요 다음 템은 이제 일 차이가 나죠 죽으면 안 돼 얘야 일루야 안 돼 여기 여기 티모야 좋아 티모 버섯 난 다섯 순으로 앞서 있다 좋아 안 돼 얘들아 방어 없어 뭐해 좋았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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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안 죽어요 난 트롤이 아니야 넌 트롤이 아니고 트돈이잖아 트돌 오케이 오케이 빵 좋아 갑시다 아 이 미니언 보세요 299개 죽어라 800만 했으나 망지하려고 나의 진가를 보여줄게 나는 쏠 바론 바짝 추적 그치 오다카들이 빨아야지 오다카 빨고 와 빨리 좋아 야 아 아 저런 애들이 가끔가다 있단 말이야 바론 바론 안 돼 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려고 해 안 돼 나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고 있어 안 먹었어 좋아 좋아 먹지마 그래 들어가 그냥 안 돼 피가 바로 죽었어 가자 가자 이긴다 괜찮아 괜찮아 와 와 근데 KT팀 다 넣었어 다 넣는다 와 우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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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막어 막 쓰려 했는데 왜 침묵 걷어 아 하 하 아 어 라인 봐 졌다 이거 놀루야 놀루야 야 나 아직 김필 뽑아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! 네! 여러분들! 잭맘은 트롤이 아닙니다 트롤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잘하긴 잘하려는데 다이아 괜히 다이아 다이아 지금 몇 히어예? 다이아 1? 다이아 위가? 챌린저죠 챌린저는 어렵네 챌린저 가게가? 보여 드릴게요 갈게요 다른 방송부터 보여줘야겠네 못 가는게 아니고 안가는거지 애들이 너무 못해도 재미가 없어요 랭크가 그냥 뭐 아무튼 와 미드케이틀이 라인전 7분동안 세고요 7분동안 세다는걸 확인했습니다 미드케이틀이 뭐 거의 압도하네요 자 롤마켓 오늘 맨 처음에 보여줬었던게 이제 뭐 보여줬었죠? 트릴 AP트리 AP트리스타나 장난 아니었죠 두방 딱 딱 그냥 하면 그렇죠 두방이면 가네 트리스타나 그리고 우디르 그리고 케이틀링까지 네 할인하고 있으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사시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AD K트리스타나 잘하겠네 좋죠 확실히 좋죠 아 원디대도 잘할 것 같다 네 승률 좋아야죠 보세요 이거 내가 승률 한번 보셔 봐요 오케이 근데 그게 있어요 K데이가 안좋아 데스가 더 많아 근데 승률은 좋아 아 디디는 잘 넣어요 근데 많이 죽었죠 디디 잘 넣는 만큼 네 그렇죠 잠깐만 봐봐요 자꾸만 모스트가 카딕스에요? 네 56% 미드 이즈 미드 이즈 미드 이즈 61% 미드 코구모 네 미드 코구모 특패가 왜 이렇게 못해? 아 제가 좀 특패 잘 못해요 라이즈는 요즘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요 정글 타릭 탑타빅 완전 좋아요 진짜 봐봐요 아무보다 승률이 좋아 정글 타릭 탑타릭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정글 타릭 탑타릭은 꽝꽝 한타 때 꽝꽝하면 다 죽어요 이건 미드 자이라? 아니요 서포트 서포트 정글 원 딜 이거 진짜 이게 뭐야 미드 미드 마이 미드 에이디 마이 펜타킬 있어요 미드 에이디 마이 라이즈도 못하네 아니에요 저 팀이 안 좋았어 요즘 그래도 많이 올린 거예요 저거 아니 어떻게 남들 잘하는 걸 못하고 그래 아이 이상한게 아이들 하면 팀이 아이 아잉 ㅋㅋㅋㅋㅋㅋㅋㅋ 남들 꿀이라는 게 있는데 3승 6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 봤어? 뭐 1도씩 다 condu고 그냥 뭐 괜찮을 거 같다는 건 다 해봤어요 뭐 뭐 서폿제라스, 서폿애니의 서폿애니? 아 좋아요 저거 쓰는 100포 아니에요? 애니? 애니?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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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니 어디갔어? 혜니 어디갔어?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롤마켓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롤러와 인사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신 갱맘 다음주에도 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주 롤마켓에서도 볼 수 있기를 봐야죠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